내 얼굴에 있는 기미잡티를 위해서는 역시 레몬이 최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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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의 피부를 위해서 피부를 백색처럼 하얗게 만들어주는 기미잡티 검버섯에 효과가 있는 그런 초간단 재료를 가지고 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선생님들 부탁드리고요. 소소한 숫자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약간 겨자색, 이런 레몬색을 입고 왔어요. 왜냐? 이 친구랑 팩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제가 레몬 요거트 팩을 올려드렸더니 하진님 때문에 레몬으로 팩 관리하면서 이렇게 좋았던 거를 또 잠시 입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요즘 팩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팩이 너무 묽어서 흘러요. 이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효과를 보면서 흐르는 걸 조금 방지하고 피부를 좀 더 하얗게 해주는 그런 백색 가루를 같이 가지고 할 거예요. 이거는 굳이 나 백색 가루 아니어도 다른 거를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재료 너무 간단하고 돈 안 들어가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유해성분 없는 그런 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소소님들 레몬 팩 진짜 좋죠? 배종홍님도 이 레몬 팩을 진짜 매일매일 귀찮지만 레몬을 갈아서 팩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레몬의 미백은 우리가 진짜 얘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미백을 피부에 주고 탄력도 주고 각질도 벗겨내고 여드름이나 이렇게 지성이신 분들 그런 분들 유분을 걷어내주는데 레몬 과일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이 정말 생각만 해도 시큼시큼하지만 비타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레몬 워킹 이거를 가지고 할 건데 이것도 어디서 사냐고 엄청나게 물어보셔요. 그런데 이거 마트에 있어요. 나의 피부를 기미 잡티를 위해서 내 피부를 열도 내리고 좋은 역할을 하는 레몬 이걸 가지고 할 거고요. 정말 아기 냄새가 나잖아요. 요거트로 팩을 하고 나면. 그래서 젖산이 정말 풍부해서 피부 노화 방지도 좋지만 각질도 제거하고 피부를 굉장히 윤택하고 보드랍게 해줘요. 그래서 요거트 있으시면 되고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곡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넣어야 되냐. 다 가능해요. 들깻가루 넣어도 되고 우리 기미 잡티를 위해서 팩을 하는 거니까 들깻가루 넣어도 되고 백벙령 넣어도 되고 율무 넣어도 되고 그리고 미숫가루 넣어도 되고 미강가루 넣어도 되고 다 넣어도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집에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뭘 넣어야 되냐. 밀가루 넣어도 되고 저는 오늘 쌀가루를 가지고 할 거예요. 피부 탄력을 조금 더 주고 그리고 피부 노화를 위해서 열을 좀 떨어뜨려야 되니까 쌀가루를 가지고 하는데 이 쌀가루가 굉장히 영양소가 진짜 많이 들어있잖아요. 피부를 굉장히 뽀얗게 해주기도 하지만 진짜 쫙 올라 붙는 탄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쌀가루를 가지고 할 거라 오늘 하는 팩은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곡물을 넣지 않고 그냥 쌀가루로 넣으니까 들깻가루나 미강류가루나 이런 걸 넣게 되면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뽀드락지가 올라오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쌀가루. 쌀가루가 없다. 그러면 밀가루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다가 소독을 여지없이 또 해주고요. 제가 요즘 계속 실시간 방송하고 영상 찍으면서 계속 제가 레몬팩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피부가 진짜 탄력도 생겼기도 했는데 진짜 예뻐졌어요. 뽀얘졌고요. 뽀얘지다 보니까 기미나 잡티도 덜 올라오고요. 그리고 남들이 봐도 피부가 굉장히 보드라워졌고 피부결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상님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레몬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팩하시면 피부 정말 좋아지니까 우리 귀찮아도 재료 간단하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고 효과는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팩은 많이 하셔도 괜찮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쌀가루를 넣어주시기 전에 요거트를 먼저 넣어줄게요. 요거트는 큰 스푼으로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쌀가루는 작은 스푼으로 이제 한 스푼 넣어줘요. 쌀가루는 세안하실 때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작은 스푼 한 스푼 그냥 막 다 때려 넣습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그냥 전문 뷰티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생 무식쟁이가 하는 거라 제 맘대로 합니다. 이거는 10방울 이내에서 자유롭게 넣으시면 돼요. 저는 5방울 쭉쭉 짜줍니다. 그냥 입에서 신맛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제형이 정말 팩하기 가장 좋은 제형으로 바뀌거든요. 여기다가 요거트 큰 스푼으로 한 스푼을 넣는데 쌀가루를 똑같이 동양으로 넣게 되면 좀 너무 대직해서 세안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하고 부드럽게 발릴 수 있게 가루는 조금 더 적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 요거트 같은 경우는요. 노폐물도 제거해서 피부에 모공에 있는 노폐물도 제거해서 여드름이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조금 빼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피부 진정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포를 피부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피부 노화로 인한 얼굴을 조금 보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각질도 벗겨내고 레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하고 비타민C가 정말 많이 들어있잖아요. 기미나 색소 주근깨를 진짜 엮게 하고 각질 제거에 세포 재생하고 콜라겐 생성 자극을 촉진해가지고 피부 탄력에 개선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부 탄력에 개선을 주면 우리 피부 주름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세안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여지없이 또 우리 아피부를 또 피부토를 정리해야 돼요. 쌀가루나 요거트 레몬 세 가지 다 각질을 제거하는 데 역할을 크게 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반드시 수분크림 바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극이 되겠어. 자극 될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찍어놓고 기다렸다가 팩을 하시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왼쪽은 붓을 놀리는 손이 그게 이렇게 자유롭게 안 되고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저는 이쪽은 그냥 그냥 위에서 막 이런 식으로 제 마음대로 막 합니다.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하게 이렇게 발리지만 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굳으면 조금 딱딱하게 피부 탄력으로 이렇게 땅땅하게 이렇게 굳을 수 있거든요. 목도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해줍니다. 지난번에 해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발라놓고 10분, 15분 있다가 굳으면 또 보여드릴게요. 15분이 딱 저는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마른 것 같고 이거 쌀가루를 넣어서 우리가 팩을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가시게 되면 조금 세안하실 때 불편함이 있어요. 세안하실 때 살살살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걷어내기 전부터 저는 벌써 제 피부가 어떻게 변했는지 막 막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티스푼으로 조금 이렇게 걷어내신 다음에 세안하시는 게 도움이 조금 더 되실 거예요. 살살 싹 걷어내고 그리고 세안하시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세안할 수 있어요. 그냥 가시게 되면 가슬가슬 하기도 한데다가 또 잘못하면 피부에 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숟가락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걷어내잖아요. 근데 얘가 걷어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걷어내면서 피부를 자극시키면서 약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걷어낸 다음에 지금 걷어내기만 했는데도 백색 피부가 확 드러납니다. 세안하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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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물 세안하고 왔습니다. 정말 진짜 막 여기 빛광 조명을 켠 듯한 그런 피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만족만족 대만족 너무 깔끔해졌습니다. 아우 웬일입니까 진짜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시원하고 우와 진짜 우와 감탄만 나와요. 쉬운 재료로 초간단으로 15분만 내가 고생하면 이런 대가로 나를 또 보상해주는 이런 즐거움에 팩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사님들 레몬 요거트 쌀가루 섞어서 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는 저의 피부를 위해서 이렇게 깔끔한 피부로 또 거듭난 그런 영상을 찍어봤고요. 소사님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기미 잡티를 위해서는 레몬이 정말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